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메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우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우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우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우와 하나님이 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넌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같이 여우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예배될 줄 믿습니다 네 자 마음을 열고 우리 친구 그렇지 네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여러가지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영적인 세계가 다스린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그 영적인 세계는 존재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 이번 2학기 때는 진짜 내가 미리 시험 준비하고 숙제를 다 해야지 진짜 이렇게 막 결단하고 시작해 그런데 뜻대로 안 되죠 쉽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 잘 안 돼 내가 원하지만 그럼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나 내가 원할 때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원할 때 막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행복하고 싶다고 행복해야지 이러면 갑자기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을 자기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왜? 이 보이는 세계 그리고 나 이것을 지배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가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데요? 내가 온 것은? 우리 양이 우리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근데 사단 도둑이죠? 도둑 저 도둑은 뭐예요? 사단이겠죠? 도둑이 온 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각밖에 없어 도둑은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단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고 사단에게 속한 사람 딱 두 부류로 나뉘게 돼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까 말씀처럼 생명을 풍성하게 얻고 누리고 삶을 너무 누리면 살게 돼 생명이 넘쳐나요 근데 사단에게 속한 사람은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결국에는 자기 가장 귀한 걸 뺏기게 되고 막 멸망하고 죽게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면 될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속할 수가 있을까요? 와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 될까요? 하나님께 속하려면 사단에게 속하지 않으면 돼요 자 요한 1서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미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로 하심이라 아멘 마귀에게 속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마귀에게 속한대요? 죄를 짓는 사람 마귀에게 속하지 않으려면 내 인생에 그런 막 죽이고 멸망하고 이런 게 없으려면 결국에는 내 죄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게 되니까 마귀를 떠나려면 죄를 먼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내 삶의 매 순간마다 자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을 때 그때 마귀가 내 그 죄를 틈타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결국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은 내가 짓는 죄예요 내가 고의적으로 짓든 아니면 별 생각 없이 그냥 짓는 죄 생각,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사단을 내 인생에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최초의 사람이 죄를 짓는 내용이에요 이 세상에 처음 죄가 들어온 내용이죠 이 말씀 다 알 거예요 우리 친구들 눈을 크게 떠봐요 다 알죠 다 알다고 생각하면 눈이 점점 작아져 그러면 오늘 말씀 못 들어요 이 말씀을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소에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 죄를 짓는 그 모습, 그 문제를 이 아단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상황이랑 대입해서 보는 거예요 그 죄가 정말 내 인생을 망하게 한다면 이 아단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될 때 정말 내 끊지 못한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죄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볼 거예요 죄의 유혹 오늘 말씀해서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어 뱀의 모습으로 사람을 유혹해 근데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거기는 거기는 동물, 식물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지 근데 사단이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우리 주변에 뭐가 있어? 컴퓨터 있죠? 게임 캐릭터로 나타나고 유튜브로 나타나고 가요로 나타나고 웹툰 이런 컨텐츠들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내가 보던 것보다 좀 더 센 거 이렇게 컨텐츠를 보기 전에 어때요? 아 이거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죠 또 어때요? 우리가 갑자기 누군가가 점점 미워지기 시작할 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부모님이 부모님한테 반항하고 싶은 마음 들 때 아 아니면 수업 시간에 예배 시간에 다른 거 볼까 말까 고민할 때 아 집중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우리가 죄짓기 전에 고민할 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볼 거예요 어떻게 유혹하냐면 첫 번째로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해요 거짓말 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뱀은 여우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1절 말씀 1절 말씀 보세요 뱀이 먼저 우리한테 뭘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하셨니? 하나님께서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을 딱 심어줘 의심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야 그쵸?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따먹으라 하셨어요 그쵸? 다 따먹는데 한 개 먹지 말라 하셨어 근데 사단은 어떻게? 니네 하나님은 너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하지 않냐?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딱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심어지면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못하게 하는 분으로 왜곡이 돼요 그런 얘기를 먼저 딱 들으면 하나님 나쁜 분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하와가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말해요 2절 말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먹으라 하셨는데 동산 중앙의 나무는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4, 5절 말씀 보면 뱀이 여자의 길을 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딱 뭐라고 하냐면 너 절대 안 죽어 그거 먹어도 절대 안 죽어 사실은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보다 높아질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몰랐어?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딱 말하는 거야 죄를 짓기 전에 사단의 거짓말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진짜 와 하나님 생각해보면 진짜 대단한 분이시지 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고 이런 분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알고 보니 하나님이 자기만 높아지려고 날 못 먹게 했구나 막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감까지 들어요 근데 여기서 팩트체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 시작 여우와 하나님이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다른 건 다 먹어도 괜찮아 마음대로 다 먹어 근데 나는 창조주고 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선악과 열매는 뭐냐면 네가 그 모든 걸 다 누리면서도 나에게 순종을 하고 있다는 그 증거물인 거야 우리의 사랑과 신뢰의 증거야 그래서 다른 건 다 먹어도 되지만 내가 말한 이 열매는 먹지 마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나요? 그 열매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안 죽을지도 모르고 하와 말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좋은 말씀으로 여기진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세요 이 세계를 다스리는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하면 그 사람에게는 자기는 못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요 보호하심이 그러면 어떻게 사단에게 바로 속하게 돼 그럼 결국 자기를 유혹하고 속이고 했던 그 사단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사람을 죽이고 싶어해요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못해서 내가 우울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면 사단이 나한테 와서 나를 우울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게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도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별일 없을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어깨 한번 펴고 여러분 영적 전투 치열할 수 있어요? 자 집중해서 조금 더 나아갑시다 두 번째 죄의 유혹은 굉장히 탐스러워요 6절 말씀 제일 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음지라 자 보세요 일단 마음에 사단이 주는 그 거짓말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내 마음이 유혹돼 그 죄의 유혹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열매가 너무너무 탐스럽게 보여요 너무 맛있을 것 같고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저것만 딱 내가 가지면 내 인생이 성공할 것 같아 이 세상에 주는 미끼들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해 죄 한 번 짓는 건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런 생각 솔직히 내가 지금 성적 받는 게 중요하지 예배 한 번 빠지는 게 그렇게 중요해 죄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죄가 근데 그걸 딱 떠나서 가만히 객관적 생각을 해보면 진짜 내 인생에 생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걸 이루게 도와주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는 게 유익할 거예요 당연히 그게 그죠? 하나님은 진짜 다스리시는 분인데 근데 사단의 거짓말에 유혹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게 됩니다 왜? 사단에게 미혹된 사람은 믿음을 뺏겨버려요 그래서 그 본질은 사실 그 선악과 열매의 본질은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잊어버려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고 그 눈앞에 보이는 선악과의 멋진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탐스러워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고 이게 나를 완전히 만족시켜줄 것 같아 그러니까 유혹이 돼서 그거를 먹어버려요 그 죄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와는 그랬죠 죽을지도 모르고 안 죽을지도 몰라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뭐라고 했어요? 절대로 안 죽어! 이랬죠 사단 말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는 먼저 수치와 두려움이 있어요 수치와 두려움 제가 말씀을 7,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우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우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단과 그의 아내가 여우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지랄 죄의 결과 수치와 두려움을 했죠 선악과 먹을 때까지는 좋았어 근데 먹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아단과 하와가? 아니죠 거짓말이었죠 죄를 딱 지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갑자기 내 자신이 부끄러워져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에요 아니 누가 나한테 뭐라 한 사람도 없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 근데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싫고 수치스러워요 이 두 사람이 원래 그 전까지는 어땠냐면 너무너무 자유로웠어요 온 세상을 다녔어요 막 둘이 다니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물, 식물들에게 이름을 다 붙여주면서 이렇게 동물들을 다스렸어요 세상을 다스린 거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죄를 지으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죄를 지으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가 돼요 마태복음에서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땅에 막 밟힌다 그러죠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정죄감과 수치심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불면증, 우울증, 광박증 이런 게 많아요? 그런 감정들은 죄와 상처의 찌꺼기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는 뭐예요? 자유함, 권세, 생명, 기쁨 이런 걸 주셨는데 죄를 자꾸 지으니까 이걸 다 빼앗기고 권세를 다 뺏기고 무기력해지는 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겨요 이 아단과 하오가 어떻게 했어요? 동산 나무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냥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나를 엄습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이유는 몰라 왜요? 하나님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피해서 숨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맨날 나를 혼내는 것 같아 왜 교회 오면 맨날 혼나야 되지? 이런 생각 들어요 예전에는 찬양하면 막 신나고 좋았어 그런데 이제는 즐겁지가 않아요 그게 내가 중학생이 되고 커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이건 죄 지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이 아단과 하오는 그 당시에 죄를 처음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아 죄라는 게 있지 이걸 알지만 그 두 사람은 죄가 뭔지 몰랐어요 죄라는 개념이 없어 처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아유 뭐 먹어도 되겠지 죽을 줄도 모르고 안 죽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 말씀을 되게 가볍게 여겼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이게 그렇게 큰 죄였나? 아 친구 좀 미워한다고 지옥 가나? 마음속에 그냥 음란한 생각 좀 들었는데 그렇다고 그게 가늠한 건가? 이렇게 내가 잘 의식하지 않고 지은 죄라도 그 죄를 지으면 내 마음에 나의 내면에는 그 죄의 찌꺼기 같은 감정이 쌓이는 거예요 두려움, 불안, 수치심 이런 게 나를 계속 채우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은 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이런 것이구나 마음을 닫아버려요 자기 자신에 대해 마음을 닫아요 난 어쩔 수 없네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요 세상은 어쩔 수 없네 하나님? 하나님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나 봐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런데 사실은 그 본질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죄의 찌꺼기 같은 감정에 그냥 눌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같은 거예요 이게 슬프지만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은 자기 내면에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실제적인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두 번째 징계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우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넌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넌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이 보면은 봐요 사단에게 쓰임받은 뱀 그 동물 뱀도 징계를 받고 사단에게 속은 이 아담과 하와도 각자 징계를 받게 돼요 무슨 징계? 이 땅에 살려면 평생 짊어져야 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는 많은 일을 해도 무거운 짐이 없었어요 우리 중삼들 진로 걱정에 마음이 매우 괴롭죠 진로 걱정이 없었어요 우리 공부하기 너무 힘들죠 공부는 하지만 노동은 하지만 그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죄를 짓기 전에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주신 걸 먹고 누리고 그걸로 막 공부하고 공부하고 너무 즐겁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수고를 해야 힘들게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자는 특히 그전에는 임신 출산이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막 죽을 고배를 넘겨야 되죠 피를 엄청 많이 흘리고 막 그래야 되죠 그래야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징계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제일 무섭죠 근데 죄를 짓기 전에는 사람에게 죽음이란 게 없었습니다 에덴동산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면서 열심히 즐겁게 친구들이랑 놀고 그러면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죽는다 그랬는데 바로 안 죽었죠 우리는 그때 괜찮은 줄 알아요 안 죽네? 아직 살아있네 안 죽네 근데 괜찮은 걸까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죽게 돼요 원래 죽지 않을 존재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 바로 죽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괜찮은 게 아닌 거예요 왜? 하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는 반드시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 제가 읽게요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삭시라고 그러죠 죄의 값을 말해요 물건을 사면 돈을 내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내야 될 거는 사망이에요 뭐? 내 생명을 내야 돼 내가 죄를 하나 지을 때 내 생명을 한 번 줘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근데 내가 죄를 하루에 얼마나 많이 지어요? 마음으로 짓는지 눈으로 짓는지 말로 짓는지 수없이 짓죠 손으로 행동으로 짓는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보기 너무 멀쩡해 보여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 상태 너무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하나의 말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요 해결책이 없어요 왜? 죄를 그칠 수가 없잖아 내 마음속에 계속 드는 죄 내 힘으로 그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다 자세히 보면 다시 띄워주세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 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그래요 그것은 예수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지만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까 말했듯이 최초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안 죽는 사람이 없죠 그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해서 죄를 그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죄가 끊어지지가 않아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사람이 죄 때문에 고통받고 저주받고 그런 삶을 살 거를 뻔히 보시면서 그걸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나는 불쌍히 여긴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왠지 아단과 하와를 잘 생각해 보면 아단과 하와는 어때요? 좀?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을 많이 해줬는데 솔직히 아단과 하와가 한 거는 말씀 불순정하고 재지은 것밖에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그런 아단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단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지고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아단과 하와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동산나무에 숨으면서 자기가 너무 스스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걸 느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까 말씀 보면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어요 여러분 나뭇잎으로 몸을 가릴 수 있어요? 큰 건 가릴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좀 있으면 찢어지겠죠? 그렇죠? 완전하지가 않아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자기 죄 문제를 가릴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 내 죄를 그 죄의 결과들 그걸 감당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한 동물을 잡으세요 에덴 동산에는 지금까지 죽음이란 게 없었어요 근데 사람을 대신해서 한 동물을 죽이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죄 지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막 선포하세요 1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제가 알려줄게요 여기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사건이 뭐예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이 처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축복만 해주고 하나님은 다 이렇게 놀이라고 하셨는데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가볍게 하고 배신해버린 그 사건 그 처음 죄를 지은 그 부끄러운 순간에 하나님은 뭐부터 하냐면 내 아들을 줄게 자기 아들을 내어줄 그 약속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그냥 피조물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지은 존재 그냥 진짜 연약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연약한 나예요 근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줄 생각을 처음부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죄밖에 지은 게 없는 나를 살리려고 나 대신 아무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이실 거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첫날부터 그거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죄 때문에 너무 수치스럽고 두렵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가려지지도 않는 나뭇잎 같은 걸로 막 나를 포장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아요 힘을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요 외모를 취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를 포장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그런 걸로 너의 수치가 가려지는 게 아니야 그런 걸로 너의 두려운 불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너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너에게 이 가죽옷을 줄게 하나님이 이런 부끄러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해서 죽이시고 내 죄를 완전히 가려줄 그 가죽옷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자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죄 지은 그 첫날부터 그 사람들을 살릴 약속부터 하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저주하시는 거예요 네 머리는 십자가에서 다 부서질 거야 사단 너는 예수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나는 그 죽음으로 나의 자녀를 모두 살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막 사단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이 아당과 하와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으세요? 아당과 하와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왠지 죄를 짓고 그러면 미워하고 버리고 이러시는 분 같으신가요? 하나님 반응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아당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이나 죄를 지은 이후나 동일하게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유혹한 사단을 저주하세요 그런데 아당과 하와한테는 그 죄의 결과로 징계가 있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어때요? 죄를 지은 그 첫날부터 그들을 살릴 것을 먼저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아당과 하와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단이 유혹할 때 빠지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있나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 누구보다 좀 낫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사단에게 속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랑 교제하고 이 세상을 다 누리려고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조용히 가죽옷을 지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무시했던 그 죄를 막 짓던 그 삶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은혜의 가죽옷을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죽옷을 입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의지해서 내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다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죄를 지어 사단에게 속했어요 그랬을 때, 그랬을지라도 내가 이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돌아오는 걸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을 거예요 어떤 행동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의 사실은 어떤 중심들일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을 그 죄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한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갑자기 모든 죄가 다 끊어졌나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상하다, 난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은데 또 죄를 지어 아, 진짜 이런 내 모습에 실망해서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변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건 내가 아니에요 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그 죄를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진짜 생각해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죽게 한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할 수가 있나요? 그게 힘들어요 죄를 짓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아직 잘 몰라 근데 내가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죄가 더 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되어서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말씀을 다 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말씀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연약해서 죄를 또 지을 수도 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가죽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가죽옷처럼 나의 모든 수치와 두려움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사람 실제로 부정적이고 두렵고 슬프고 수치스럽고 불안하고 이런 감정들이 사라져요 서서히 하나씩 사라져요 없어져요 내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죠 그 짐들은 있지만 그게 무겁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내 죄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이기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이것이 값없는 선물로 나에게 주어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단에게 속하게 했던 그런 사탕발림 같은 거짓 사단의 말들 그거를 이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옷 입고 은혜로 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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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